깨핫! 안녕, 친구들! 여기여기 구독 눌러줄거지! 나는 아빠와 사이가 좋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돼주신 아빠 조사하기 습제는 정말 자신있다! 아빠를 구하라! 아빠 전문가인 나한텐 완전 쉬운 문제지! 1번 아빠 생일! 이럴수가! 첫 번째 질문부터 바뀌다니! 아빠 생일이 며칠이었더라! 아빠 생일이... 그래, 일단 아는 곳부터 적자! 아빠의 나인을 솔찬히 잡수셨음! 아빠 혈액형은 나랑 똑같으심! 성함은? 금은동! 별명은 금은빵! 즐겨 입는 옷 상의는 루즈한 핏이 환상적인 낭댕구! 흰색 빈소마트! 하의는 트렌디한 범버지! 아빠가 좋아하는 건 소파! 더 좋아하는 건 소파에서 티비보기! 아, 오기! 이유가 뭐야? 이런 데미를 한 이유가 뭐! 그리고 특히는! 여보! 빨래하게 양말 좀 벗어요! 네에에.. 손 안대고 코, 아니 양말밖에! 발랍사가 지독하고 또 또 뭐가 있더라 뭐야 내가 아빠에 대해 이렇게 아는 게 없었나 비가 오잖아 엄마 시장까지 땄는데 우산 가져가셨나 다행이다 가져가셨네 어 잠깐 그러고 보니 아빠 우산이 그럼 불쌍하나 아빠 단체 어떡하지 그러다 아빠 독감이라도 걸리시면 밖에다가 엄마가 그러셨잖아 아빠는 우리에게 밥과 고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 회사에서 엄청 힘든 일을 하신다고 했어 그래 우리가 직접 우산을 갖고 아빠 회사에 마중을 가린 거야 아빠 조사학의 숙제도 할게요 단지야 어때? 짜잔 출동 준비 완료 자 그럼 아빠 회사로 출발해 볼까? 응응 렛츠고 다 왔다 우선 인증샷부터 찍고 너희 누구냐? 아 죄송합니다 아빠한테 우산 드리려고 왔어요 우리 아빠 성함은 금 은 자 동 자 쓰세요 금 팀장님 딸들이구나 4층으로 올라가 보렴 네! 여기가 4층인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냄새! 우리 아빠 회사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다니! 저건! 언니! 저 스파게티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어? 이거네요! 응? 저 오빠 훈남이다! 어?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어? 웬 아이들이 여긴 식품개발부야 근데 너희는 누구니? 여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아! 저는 금반지구요! 얜 제 동생 금단지에요! 우리 아빠는 금은자 동자 쓰시구요! 우와! 금은동? 그럼 너희들이 금팀장국 딸들이란 말이야? 그쵸? 그쵸? 다쵸? 이 어빠 잘 아세요? 그쵸? 그럼 잘 알고 말고 애조치는 사이지? 그쵸? 뭐지? 혼남 오빠 눈빛이 갑자기 더러워졌어! 그쵸? 잊어버리는 금은 똥팀장님! 휴시만 하면 대박날 내 역작들이 그 인간 때문에! 자네! 지금 내 얘기하는 건가? 아빠! 팀장님! 아빠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를 막 금은 똥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네의 기획은 대중성이 없네! 아빠 짱 멋있다! 집에서와는 달리 그 놈만 못 참! 아니요! 팀장님이 보는 눈이 없으신 겁니다! 좋아! 그럼 이번 신제품 개발 평가 대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무를 내보지! 만약 자네가 이기면 팀장 자리를 자네에게 넘겨주겠어! 대박! 정말이십니까? 설마 사랑하는 두 딸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나? 거짓말 하셔도 돼요! 대신 내가 이기면! 다시 내 이름을 금은 똥이라 부르지 말게! 네! 물론입니다! 좋아! 아빠는 대회 때 뭘 내놓으실 거예요? 자신 있으시니깐 큰소리 치신 거죠? 당연하지! 이름마요! 자! 멸치맛 쿠키란다! 이건 좀 심하다! 그치?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니지? 당연하지! 솔직히 멸치모양 멸치맛 쿠키를 어떤 애들이 좋아하냐? 어떡하지! 아빠가 지명 그 아저씨한테 팀장을 맡기는데! 애들인 맛은 애들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법! 우리가 도와드리자! 그래! 정말! 진짜 고마워! 이 맛있는 과자들을 더 먹을 수 있다니! 나중에 나도 너희 아빠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그럼 제품 개발을 핑계로 맨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 이건 요즘 제일 잘나가는 달콤 감자칭! 이건 인기 짱 솜다탕 쿠키! 이건 엄마들이 제일 많이 사준다는 유기농 콩 과자! 더 이상은 못 먹겠어! 나도 여러 가지 먹었더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얘들아! 조금만 힘내! 금대리! 어? 이게 지금 아이디어라고 냈나? 죄송합니다 팀장님 이런 뻔한 아이디어만 낼 거면 당장 회사 그만두게 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겐 고기 없이 못 사는 두 딸이 있습니다! 팀장님 제발! 안돼! 어떻게 해서든 아빠가 이기게 해야해! 고기! 아니, 아빠를 위해! 초콜릿! 태우 과자! 아이스크림! 거기는 어때? 콜라! 마요네즈! 자! 우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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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뭐냐 이게? 그래도 맛은 있지 않을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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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친구야! 처음부터 우리한테 무리였어! 미소년에 관한 거라면 몰라도 나도 딸기 우유라면 자신 있지만 미소년? 딸기 우유? 그래! 바로 그 거야! 아아! 아빠 어때? 우리 학교 애들한테도 완전 인기 짱이었어! 아빠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준 건 고맙다만 역시 이 멸치왕 쿠키가! 응? 응? 응! 응! 아니 내 말은! 오빠! 이 미소년 쿠키는 아빠를 모델로 만든 거란 말이야! 안경만! 응? 어허! 그래? 봐! 진짜 잘생겼잖아! 아빠처럼! 안경만! 하하하하하! 하긴 내가 한 인물 하긴하지!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럼! 이걸로 결정하신 거죠? 아유, 반지가 아빠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다니! 맛있어, 맛있어! 아빠는 매일 저녁 날개우루 쿠키로 신제품 개발대회에서 당연히 1등을 하셨다! 내 진흙만 사탕과 소똥이랑 쿠키가 지나리! 어떤가, 이대리! 또 날 크면 똥이라 부르겠나? 아,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드시다니! 앞으로는 금운동 팀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겠습니다! 하하하, 사실 이 쿠키는 우리 딸 반지가 개발한 걸세! 그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셨다니! 더욱 존경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리고 난 아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아빠 사랑해요! stuff 그리고 눌러줄 거지 kijken大的 요즘 나는 엄마 때문에 조금 걱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병에 걸리셨기 때문이다 엄마의 관광ullen 생이네요 엄마 potrze 어? 호영아! 오늘은 학원 안 갔어? 어. 주말엔 보충 수업 있을 때만 가 그래? 잘 됐다! 그럼 우리 집 올래? 어제 아빠가 엄청나게 맛있는 복숭아 푸딩을 사 오셨거든 좋아!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랄걸! 엄마! 나 호영이랑 같이 아빠가 사온 푸딩 먹어도 되지? 그럼 냉장실 위쪽에 있으니까 맛있게 먹어 어? 엄마! 여기 있다! 근데 푸딩 옆에 저건 뭐지? 아! 저거! 휴대폰이? 우리 엄마 건데 이게 왜? 아 차가워! 엄마! 냉장고에 엄마 휴대폰이 있어! 혹시 휴대폰이 열받아서 시키는 거야? 그럴 리가! 그리고 엄마 휴대폰은 주머니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봐 여기! 엄마! 그건 계산기잖아! 뭐? 어머! 내가 왜 이걸! 허영아 어떡하지? 요새 엄마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 너무 걱정마! 우리 엄마도 가끔 그러시는걸? 아냐! 우리 엄마는 가끔 정도가 아니라! 그래! 그 집 간장게장 진짜 맛있더라! 뭐? 희선이네 딸이 영어 스피킹 대회에서 1등 했다고? 반지도 희선이네 딸 다니는 영어학원에 보내볼까? 이게 무슨 냄새지? 네 집에서 갈비찜을 태우나? 어? 갈비찜! 아이고! 우리 집 갈비찜이네! 큰 맘먹고 한 한우 갈비찜인데! 억거서 억제! 엄마 또 태운 거야? 그게 친구랑 전화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그만! 당신 건망증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지난번엔 찌개도 다 태우더니! 맞아! 오늘은 물통 대신 단지 우유병을 써줬어! 빨래하는 걸 깜빡해서 어제 신은 양말을 오늘도 또 신고 갔잖아! 탈냄새가 어찌나 나던지! 어? 어? 우리 뽀비 밥 주는 걸 깜빡했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쳐보는 게! 흠! 이게 너 왜 그런 건데! 나도 젊었을 땐 아니랬다고! 다 애들 낳고 키우느라 고생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정도 건망증은 주보낼 대부분이 있거든! 그래! 그런데도 엄마는 절대 심각한 게 아니라고 고칠 생각을 안 해! 혹시 우리 엄마 자기가 깜빡한다는 걸 깜빡하는 건 아닐까? 설마... 근데 반지야 아까 푸딩 준다고... 엄마 때문에 깜빡했던! 반지야! 엄마 마트 갔다 올게! 어! 엄마! 호영아!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는 거 사 올 테니까 저녁 먹고 가! 네! 다녀오세요! 엄마! 직업 챙겼어? 그럼! 휴대폰은? 여기 있거든! 엄마를 뭘로 보고! 간다! 왠지 불안한데... 오늘은 뭘 살까? 어머! 사과가 엄청 싸네! 사과 한 봉지 사고! 요새 반찬도 자주 태우고 호영이도 왔으니까 오늘은 좀 푸짐하게 차려야지! 닭백숲? 해물탕? 이 맛있는 냄새 뭐지? 솔솔 떡갈비 1 플러스 1 행사하고 있습니다! 떡갈비? 맛있겠다! 한입 베어물었을 때 육즙이 쫙 나오는 게 아주 환상이에요! 어머! 진짜 맛있다! 거기다가 1 플러스 1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한 묶음 더 사주면 한 봉지 더 드릴게요! 정말이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싸! 떡갈비 득템! 요새 건망증 때문에 기분이 좀 울적했는데 마티온이 기분이 좋아지네! 생선도 사고! 우유도 사고! 니가 또 사고! 저것도 사고!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와? 그러게 벌써 5시가 다 돼가는데 불길해 불길해 또 뭔가 깜빡한 건 아니겠지? 설마 집에 오는 길을 깜빡! 설마! 그건 좀 심했지? 아무튼 엄마 건망증 때문에 엄청난 일을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다! 이제 계산하러 가볼까나? 근데 왜 뭔가 잊은 듯한 느낌이 들지? 계란, 우유, 파, 두부, 살 것도 다 샀고 휴대폰이랑 지갑도 있는데 으아악! 맞다! 단지! 단지가 없어졌다! 알았어! 일단 안내대스크에 가서 방송 못하고 잘 찾아봐! 우리도 빨리 갈게! 거봐! 내가 불길하다고 했잖아! 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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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야 어딨니? 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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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단지야! 단지야! 이게 내 건망증 때문이야! 친구들이 말할 때 진짜 꽂혔어야 했는데! 저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애를 잃은 것 같아요! 네, 고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천천히! 애를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 되는 작은 여자아이에요! 이름은 금단지! 달을 잃어버렸다고요! 빨리 방송 좀 해주세요! 그럼 등 뒤의 여자아이는 누군가요? 네? 등 뒤의 여자애라니요? 으악! 으악! 단지가 왜 여기에! 왜 그래, 단지야? 앉아있기 싫어? 맞다! 아까 침울거려서 업었었지! 아주 죄송해요! 여보! 엄마! 단지는! 단지야! 엄마! 단지 찾은 거야? 어디서 찾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등에 업은 걸 깜빡하고... 아우, 이런 몹세 건망증! 그래도 단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행이잖아요! 맞아! 그래, 여보! 당신 많이 놀랐을 텐데 단지 이리 줘! 우리 단지도 많이 놀랐지? 언니가 집을 가서 말 열 번 태워줄게! 엄마! 이게 다 뭐야? 요리 태우지 않게 타이머 맞춰놓은 거야! 이건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놓은 거고! 웬일이야? 건망증 심각한 거 아니라고 고칠 생각 안 하더니... 오늘 마트에서 단지 잃어버린 줄 알고 내 건망증의 심각성을 깨달았어! 이제부터 열심히 고쳐볼 거야! 다행이다! 그래, 엄마! 나도 열심히 도와줄게! 엄마, 엄마! 여기 메모가 다행이다! 뭐지? 뭐가 이렇게 많아? 그동안 내가 사모았던 거야! 역시 다 쓸모가 있다니까! 엄마야! 엄마! 은행 갈 시간인 거 알지? 이게 뭐지? 반지가 붙여놨나? 그래, 반지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건망증 따위 고치고 말겠어! 요샌 발 냄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졌군! 반지! 오늘은 물통 제대로 싸왔네! 맞아! 지난번엔 단지 우유병 싸우더니! 엄마가 건망증 고치라고 노력하고 계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본 시험지를 나눠주겠어요? 으아악! 자! 망했다! 우리 아이스크림 사먹고 갈까? 반지야, 넌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기분이 나냐? 왜, 무슨 일 있었어? 수학 시험지 받았잖아, 걱정 안 돼! 응? 아이스크림 사먹고 갈까? 안 돼! 반지 너, 설마 성적 오른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근데 왜 그래? 난 지난번보다 점수가 떨어져서 걱정인데 우리 엄마 시험지 받는 날 기억 못 하거든! 그니까 괜찮아! 반지 짱 부럽다! 다녀왔습니다! 반지, 오늘 엄마한테 뭐 보여줄 거 없으? 뭘? 내 예쁜 얼굴? 오늘 지난번 수학 시험 본 거 점수 나오는 날이잖아! 엄마가 그걸 어떡해! 엄마 요새 건망증 고치고 있는 거 몰라? 까먹을까 봐 저렇게! 어서 내놔! 엄마, 그게 저기! 35점! 어떻게 반도 못 맞을 수가 있어! 아잉, 다음부턴 열심히 할게! 맨날 다음부터 다음부터 안 되겠어! 오늘부턴 엄마가 옆에서 꼭꼭 지켜볼 거야! 공부할 땐 휴대폰 신경 끄고! 안 돼! 엄청 중요한 똑똑이란 말이야! 명예인 얘기가 무슨... 다음 시험은 일주일 뒤 맞지?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헤헤! 엄마가 건망증을 고친 게 꼭 기뻐할 길은 아니었다! 가끔은 엄마의 건망증이 좋을 때도 있었는데! 헤헤! 구독, 좋아요 눌러 줄 거지? 오늘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 진짜 무지 아팠다! 진짜 무지 아팠다! 중독뿐 가져!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나 큰 병 걸렸나봐! 이거 좀 봐봐!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몰라! 엄지손가락이 너무 무지 엄청 아파! 반지야, 빨리 준비해! 엄마랑 지금 병원 가보자! 선생님,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요 근래 숙제가 많아서 노드 필기를 오래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건 아닌지... 물론 자세한 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이건 전형적인... 전형적인... 스마트폰 증후군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장시간 사용한 것 같군요 안돼! 여기서 인정하면 난 끝이다! 아니에요! 저는 스마트폰을 거의 하지 않아요, 선생님! 동작 그만! 아이씨! 이 학생이 어깨를 한 번 보세요! 굽었죠! 거북목입니다! 이 역시 스마트폰을 너무 들여다봐서 생기는 현대인의 질병이죠 다들 켜져! 솔직히 하루에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하지요 4시간하고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금방 짓나! 너 대체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당분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게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건 안돼!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휴대폰은 당분간 아플래요 안돼요! 안돼! 그럼 계속 폰을 하겠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까지는 써야 해서 숙제하려면 꼭 필요해서 그래요 숙제? 그럼 할 수 없지 대신 내일 아침에 압수할 거야 알았어? 그래도 다행이야! 오늘까진 실컷어야지 일단 애들이랑 덕점하고 응? 병원 갔다 온 쌀뚝이 127개 나? 응! 좌절 금지? 나에게는 왼손이 있다! 대담 똑똑에 답장하고 동영상도 찾아보주고 연예기사 들고 빠짐없이 확인 역시 스마트폰 할 때 너무나 행복해 허용인가? 밥 먹으러 내려와 뭐야? 엄마잖아 알았어! 내려갈게! 근데 엄마는 요즘 왜 턱으로 내려오라고 하지? 보통은 그냥 부르시는데 우와! 이쁜아! 꼭 잡채에 나오는 요리 같아! 아, 뭐 그런가? 응! 너무 맛있어 보여, 엄마! 이 정도야 엄마한테는 기본 아니겠니?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여보! 잠깐! 먹기 전에 사진 좀 찍고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니까 반응이 좋더라고 뭐야? 엄마 그런 것도 해? 그럼! 금방 찍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엄마, 내 차 언제까지 찍을 거야? 벌써 500장도 넘게 찍었다고 아, 이제 거의 다 찍었어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내 눈! 엄마 왜 그래! 눈이 바늘로 치르는 것 같아! 어떡해! 아빠, 엄마 아픈에 빨리 병원 가자! 아니!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안 그래도 안과가 썼는데 스마트폰 많이 해서 안구건조증 생긴 거래 뭐? 정말? 아니, 저 양반이! 그걸 애 앞에서 말하면 어떡해! 당신 어제도 인터넷 한다고 밤새 번 했잖아 어이! 엄마도 스마트폰 중독! 자, 이리 와서 앉아 내가 인공 눈물 넣어줄게 어이,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에휴, 도대체 애나 어른이나 왜들 그렇게 폰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 엄마! 앞으로 우리의 스마트폰 조금만 하다 뭐야 당신! 당신도 완전 중독이잖아! 전만 나면 휴대폰 게임! 아니야! 난 중독이 아니야! 헉! 이래도? 뭐야! 아빠 굳은 살까지 생겼어! 그래, 우리 이제 폰 그만 좀 보자 자, 이제부터! 주말엔 각자 폰 보는 대신 대화를 하자고 자, 그럼 무슨 얘기부터 하지? 아! 우리 보드게임하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다! 재밌겠네! 예cheu! 그렇게 막 재밌진 않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 아님 나가서 상처 우아아아아아! 내 폰! 내 폰! 내 폰! 내 폰! 에휴. 내 폰 아니야 나도 나도! 어? 아. 텔레비전에서 나는 거였구나 응 솔직히 다 폰을 안 하니까 사는 게 너무 지루해 내가 이렇게 심각한 중독이었다니 그 정도쯤이야 내 영혼은 아까부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딱 10분만 한 번만 하면 어때? 그래, 10분만 하는 거면 좋아, 레벨업 한 번만 하고 어때? 스트레스 받느니 즐거운 게 낫잖아 그래, 나도 댓글만 확인하는 거니까 맞아, 안 하면서 괴로운 거보단 낫지 좋아, 레벨업이다 사람들 반응 보느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어머나, 언제 시간 이렇게 됐지? 딱 10분만 본다는 게 나도 전혀 몰랐어 엄마, 손가락이 너무 아파 나는 눈이 너무 따가워, 여보 난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졌어 어? 근데 엄마,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 어? 뭐가? 간식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니, 그런 게 아닌 것 같던데 아! 단지! 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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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폰은 내가 전했으던가 이게 무슨... 글자도 모르는데 그림만 보고 저렇게... 완전 등숙해 우리 단지... 어쩌면 천재일지도... 좋아할 때가 아니거든! 당신이 단지 볼 때마다 스마트폰 틀어줘서 버릇된 거라고! 당신도 걸핏하면 단지한테 스마트폰 보여줬으면서 왜 이래! 뭐야! 단지야! 먼 너무 오래본 것 같네! notebook, 정말 스마트폰 줄여야 알 것 같아 엄마... 엄마! 아빠! 꼭 이렇게까지 해야해! 집에 있으면 스마트폰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잖아 여긴 스마트폰이 아예 터지질 않으니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애들한테 엄청 토갔을텐데 다져라! 제발! 히압! 다져라! 다져! 제발 제발 제발! 오호! 예쓰! 이제 됐어! 신호 없어지기 전에 빨리 답장해야지! 이게 뭐야! 왜 없어져! 애들이 내가 읽고 답장 안하는 줄 알거냐! 안돼!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 며칠을 보낸 후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과장이 만든 과자가 탈락됐다니까 정말? 이 과장님도 정말 엉뚱하시다! 사람들이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반지는 어딜 간 거야? 좀 전에 화장실 간다고 했어 요새 유난히 자주 가지 않아? 그러게? 어디가 안 좋은 건가? 물론 지금도 완전히 끄는 건 아니죠! 히힛! 그만! 조금 더 타고 싶어 시간아 천천히 가줘 선생님! 너무 졸려요 시간아 송판지 가줘 조금만! 조금만! 안 입은 말! 반지! 나는 반지!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이 많은 나는 반지 이랬다 저랬다 당신 천분이라 미안해! 아빠! 조금 더 돌고 싶어 시간아 천천히 가줘 선생님! 언제 끝나요? 시간아 좀 빨리 가줘 하루에 13일 뿐만 5분만, 5분만, 2분만 하루에 12번도 넘게 변하는 데 그래도 그런 데가 좋아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기대돼 반지! 나는 반지!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한긍정 나는 반지! 이랬다 저랬다 당신 본분이라도 행복해 반지, 나는 반지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이 많은 나는 반지 이랬다 저랬다 내일이 궁금한 나는 반지 요즘 엄마가 왠지 우울해 보인다 왜일까? 혹시 나 때문에? 아니면... 뽀삐의 대화라! 학교 다녀왔습니다! 반지 왕이니?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냐... 에? 아빠랑 싸웠구나! 아냐... 그렇다면 우리 때문에? 아냐... 그럼... 갓년기? 아직 생년기올라이 아니거든? 엣! 그럼 왜? 사실은... 단지 어린이집 간 동안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그래... 이잇! 안 돼! 난 엄마가 집에 있는 거 좋단 말이야! 일하지 마요! 돈 벌면 고기 사줄 텐데? 저기! 좋아 좋아! 엄마 일하는 거 대체사! 근데 일할 데가 없어 나도 한때 능력 있는 커리어 어머니였는데 어리새 경단녀가 돼버렸어! 경단녀? 그게 뭐야? 경력 단절 여성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느라 한참 동안 일을 쉰 여성들을 말해 쉬고 싶어 쉰 것도 아닌데 아무데서도 받아주질 않아 너무 잘 봐줘 봐! 분명히 엄마가 할 일을 해줄 거야! 뽀비야 엄마 뒷모습에 키우느라 하나도 없다 그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면접 본 사람인데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왜 엄마? 어? 어떤 회사 면접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 엄마 괜찮아요? 아무래도 지직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맞다! 오늘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 반지야 엄마 친구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엄마 친구? 왜 그 빵집 하는 그럼 말자! 그 아줌만의 빵 진짜 맛있는데! 갈래가요! 뽀비야! 깨빡 진짜 맛있겠지? 뭐? 넌 네 쿠키가 더 맛있다고? 그래! 뭐? 빵집을 그만둔다고? 갑자기 남편이 지 방을 가게 돼서 그럼 이 빵집은 영영 없어지는 거야? 아쉽지만 할 수 없지 뭐 그러게 너무 아쉽다 가게도 예쁘고 빵도 맛있어서 손이 많았는데 뭐? 내가 빵집을? 응! 어머니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줌만의 빵집을 엄마가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난 빵도 만들 줄 모르는데 그래서! 아빠랑 내가 생각해 봤는데 빵 말고! 그건 바로 강아지 쿠키! 강아지 쿠키를 만들 거야! 강아지 쿠키? 내가 개발한 강아지 쿠키가 엄청 인기가 있잖아? 당신이 팔 수 있게 특별히 수제 쿠키를 개발해 줄게 그럼 빵집에서 쓰던 기계도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렇지! 엄마! 내가 가게 엄청 이쁘게 꾸며줄게! 애교 커피랑 SNS도 올리고 손이 엄청 많을 거야! 그래 여보 좋은 기회인 거 같아 그치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좋아! 어디 한번 해볼게! 우영어 파이팅! 파이팅! 여기서 밀가루를 약간만 더 넣어줘 어머 어머! 너희 엄마 진짜 멋진다! 오랜만에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여 반지를 먹은 쿠키입니다 오늘 귀엽겠다요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강아지들이 진짜 좋아하는 수제 쿠키예요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도와주고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맞아요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죠 너희들 자꾸 간지네 멍쿠키입니다 멍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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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홍보도 열심히 했고 가게도 너무 예쁘고 데다가 더 벌째 꿈레시피로 만든 쿠키도 완벽 근데 왜 손님이 없지 그건 말이지 원래 오픈된 손님이 없을걸 업나 아 그럼 그렇고 말고 하하하하하하 말도 안 돼 …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한 명 알을 Nicht 변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aupt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야 엄마 내가 괜히 강아지 쿠키가게는 하자거 해서… 아니야… 다 내 잘못이에요… 반지야, 아줌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께요 맞아요! 첫날이라 그럴 거예요! 네, 앞으로 좋아질 거야… 엄마, 우린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올게요 우리 나가서 열심히 홍보하자고! 네! 으아…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 평소에 아주머니께서는 항상 나에게도 맛있는 걸 나눠주셨으니 이번에는 내를 갚겠어! 일단 거기부터 체크하자! 청소도 깨끗하고! 쿠키도 완벽하고! 저, 저게 뭐지? 자동 향기 분석이야! 우리 멍멍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레몬 향이야! 아휴, 그래서 아까도 강아지들이 나갔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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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흠흠, 이제 닫겠지? 어, 저건! 무브젤러잖아! 우리 멍멍이들은 이런 시끄러운 소리 싫어하는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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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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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부부젤라를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어디 갔지? 흥! 흥, 흥! 음? 엄마! 이거 좀 봐요! 뭐야, 망가졌잖아! 이게 갑자기 왜 떨어졌지? 흥? 흥! 부부젤라도 사라지고 분석이도 떨어져서 망가지고! 뭐지? 이 불길한 예감을! 아냐 여보 신경쓰지마 그래요 아줌마 별일 아닐거에요 아냐 잘 안되렸네 징조가 틀림없어 여보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도 없더니 우리가 홍보기 양심해서 그런건가 내가 아까 부부질러를 열심히 본 것도 도움이 됐을거야 그러게 모두 당신이랑 너희들 덕분이야 이럴 때가 아니지 얼른 커피 팔아야지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래 우리도 좀 쉬자 엄마엄마 생각해봤는데 내가 강아지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 그걸로 강아지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을거 같아 정말이야? 단지언니 우리 말을 알아들어? 그게 저기 저기야 강아지가 지금 배고파다 쿠키 먹고싶어요 그래 우리 애삐 쿠키 먹고싶어? 오늘 지금 배불러서 아무것도 먹기 싫다고 한건데 자 쿠키 먹고 갈래? 쿠키 먹고 갈래? 뭐? 쿠키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 아쉽지만 잘거려 뭐야? 저 지금 쿠키 먹고싶다고 한건데? 그게 내 말만 알아듣게 됐어 오래같이 살아서 안되겠어 이제 언니를 제거하니 수밖에 얘들아 쿠키 먹고 갈래? 뭐? 집에 가고싶다고? 아이 안돼 나 엄마가 하게 도와드릴래 안된다고? 지금 꼭 가고싶다고? 어떡하지? 알았자 그럼 할 수 없지 가자 반지야 엄마 왔다 엄마! 가게 어땠어? 손님 많았어요? 응? 반지 너 가고 나서 손님이 엄청 많이 왔어 그래요? 네라인 씀 더 많이 왔을 땐지 여보 어때? 일하니까 좋아? 그럼 힘은 들지만 재밌고 보람있어 반지 말대로 쿠키 가게 하길 잘한 것 같아 반지야 고맙다 아냐 엄마가 좋아하니까 다들 좋아요 아 맞다 엄마 돈 많이 밟으면 쿠키 사주는거지 그럼 쿠키 거개가 잘되면 좋겠다 반지 네몽 쿠키입니다 엄마는 다시 일을 해서 너무 행복한 것 같다 앞으로도 쿠키 거개가 잘 되면 좋겠다 내 친구 응심이는 얼마 전부터 동생 영심이와 같은 방을 쓴다고 한다 그런데 응심이는 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싫다고 한다 내 방을 닫고 싶어 빨리 달려 너 좋아 진짜 열받아 하필이면 방을 같이 써가지고 왜 그럼 영심이랑 계속 같이 쓰는거야 아니 내 방 공사하는 동안만 근데 그게 그렇게 싫어? 동생이랑 같이 방 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잇… 뭐 ? 재미!? 분대 얘 밤새 수다도 떨구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응 일도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 글쎄 어제는 어땠는 줄 아냐 밤에 폰으로 완전 멋진 미소년 나오는 재미있는 로맨스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말이야 재밌다 언니 잠 좀 자자 자 누가 자지 말랬냐 휴대폰 불빛 때문에 잘 수가 없잖아 자 이제 됐냐 언니 시끄럽다고 아우 진짜 예민하기는 알았어 알았어 끄면 되잖아 그뿐인 줄 알아 응심아 너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어 어 늦게까지 공부를 했더니 그래 우리 응심이가 웬일로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 거짓말이야 엄마 언니 어제 새벽까지 너 피고 봤어 뭐 어 능심? 정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밤마다 맨날 그래 하루도 안 빼놓고 어 어 응 시 아 으아 으아 그날 나 쫓겨날 뻔했다고 아 모자질은 너무했다 그러게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네 아냐 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고 으악 어떤 놈이야 흡 흡 저 벌써 8시거든 야 토요일이잖아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깨우질 않나 응 언니 나 공부하잖아 알았어 이어폰 끼면 되잖아 으응 노래도 하나 맘대로 못 듣게 하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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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으응 으응 에잇 뭐야 이건 으응 난 에어컨 말이야 야 내놔자 으응 싫어 야 내놔 싫어 난 돕던 말이야 난 죽던 말이야 엄마 욕심이 가 엄마 언니가 으응 그런데도 엄마 아빠 같은 방 쓰면 자매끼리 살가 더 좋아진다며 빨리 밥도 안 고쳐 니가 으응 불쌍한 우리 응심이 나 자유를 원한다고 그래다 이웃네 응심아 학교 다녀왔습니다 으응 흠 그래도 오늘은 응심이가 학원에서 늦게 오는 날이군 흠 흠 흠 흠 흠 잠시나마 혼자만의 자유를 느껴볼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저것은 흠 흠 일기장이 왜 여기 있지? 어제 일기 쓰고 분명히 사람 안에 넣어놓 넣는 걸 깜빡했네 깜빡했어 흠 흠 흠 아악 어떡하지 여기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들 얘기 다 사러 왔는데 오늘 분식집에서 멋진 남자애를 봤다 떡볶이 먹는 모습에 심쿵 장난 아직 태풍이가 더 좋다 역시 세상은 넓고 멋진 남자는 많다 서..설마 영심이가 이걸 아닐걸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변형심 학원쌤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 아 그래 저런 아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변형심 너 혹시 설마 흠 봤어 봤어 뭐어이 그 묘하게 썩은 미소 내 일기장 보고 그런 거잖아 남의 일기장을 왜 봐 일부러 본 거 아니거든 자기가 떡하니 펴놓고 갔으면서 흠 야악 나 이상은 못 잡아 이게 다 방을 같이 써서 그런 거라구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야 도저히 반대 못하게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엄마 아빠 아휴 깜짝이야 무슨 일이니 우리 큰딸? 나 영심이랑 같이 방 못쓰겠어 뭐어? 내 방 빨리 고쳐줘 고쳐줘 도대체 이유가 뭔데 몰라 몰라 무조건 고쳐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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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공사해주던 아저씨가 다치셔서 중단된 거잖아 보일러 공사가 급한 것도 아니고 난 급하단 말이야 대박 대박 빨리 공사가 빨리 엄마 아빠 우리 작은 딸이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어디 말해봐 저도 얼른 언니랑 방을 따로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새벽까지 부스럭거리는 바람에 잠을 설쳐서 그 영향으로 제 시험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네 뿐만 아니라 언니와 저는 팀월 패턴 및 취향 기호가 정반대라 사사건건 불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당장 방을 따로 써야겠군? 그럼 뭐.. 뭐지 이건? 아니 내가 말할 땐 안 된다더니 넌 이유는 말 안하고 무작정 뗐으니까 그랬지 다른 아저씨 불러서라도 응심이 방 공사 얼른 끝내줄게 정말? 예 예스 예스 벌써 공사가 끝난거야? 그래 드디어 다시 내 방이다 어때? 새로운 내 방 멋지게 꾸며줄 수 있겠지? 그럼 걱정마 내 꿈이 한때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잖아 짜 우리 엄마가 보는 인테리어 잡지도 다 좋았지요 완전 예쁘게 꾸며줄게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친구들 응 잘 안 쓰는 낭심을 위해 이불은 때 안 타는 색으로 짜잔 주말에 늦잠 자려면 최대한 두꺼운 커트로 짜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 하기 쉽게 곳곳에 거치대도 바로 너 곳곳엔 내 최애템들 너무 좋아 밤늦게 까진 휴대폰도 맘깟 할 수 있고 사생활도 완벽 보장 아 시원해 응심아, 다시 혼자 방 쓰니까 좋아? 응, 당연하지 완전 자유인데 근데 너 좀 피곤해 보인다 아, 혼자 방 쓴 후로 며칠 동안 계속 밤에 휴대폰 했더니 어머, 근데 응심아 너 배가 아하 요새 밤마다 간식을 먹었더니 뱃살도 너따라 자유로워졌구나 프리터 너무 자유로운 것도 좋은 것만 아닌 것 같네 아니, 난 좋아 이깟 필요 이깟 뱃살쯤 상관없다고 네, 방아 안녕, 잘 있었어? 그럼, 이거야말로 작은 행복이지 저, 저건 뭐야? 개미! 아니, 개미들이 뭐해? 엄마, 엄마! 왜, 왜? 무슨 일이야? 요새 청소 안 했어? 내 방에 개미가 바글바글해 뭐? 영줌이랑 방 같이 있을 때 청소 잘해주더니 무슨 소리야? 청소해준 적 없거든? 아, 진짜? 이상하다 그땐 방이 엄청 깨끗했는데 뭐야, 그럼 그동안 영심이가 청소했던 거? 그래! 그니까 너도 이제 이 방을 니가 치워! 어휴, 그랬었군 아, 몰라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와이크, 춤이야... 아휴, 춤! была 뭐야 cosmic 아 뭐야 세상스럽게 천둥공개가 왜 이렇게 무섭지 오랜만에 혼자방 써서 그런가 뜨즈erca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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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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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해, 언니? 야, 너 웬일이야? 나 무서운데, 여기서 자면 안 돼? 뭐? 야, 이 가짓 게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아직 어리다니까. 근데 언니는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어? 나, 아, 나야. 뭐, 물 마시려고. 근데 안 추워? 에어컨 좀 까. 뭐야 에어컨 틀어놓고 자서 이렇게 추웠네 아 진짜 같이 자면 불편한데 어? 어? 아니 뭐야 아니 난 너 무서울까봐 좋아 오늘만 특별히 봐줬다 뭐야 빨리 와 언니 혼자 방 쓰니까 좋아? 당연하지 근데 왜 아니 그냥 근데 언니 언니 방에서 무슨 냄새나는 것 같은데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야 얼른 자기나 해 그날 응심이는 영심이랑 방을 써서 나쁜 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 응심아 그냥 다시 영심이랑 방 쓰는 게 어때? 그래서 우리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mor을 전해놔고 무조건 내가 안 거야 내가 오늘 어떤 게 아쉬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